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초접전지인 펜실베니아주 라티노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3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니시 방송국 유니비전과 정확도가 높다고 정평있는 유갑 공동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스의 군데주와 네바다주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앞섰습니다. 이 여론조사도 신뢰도가 높은 유갑, 더 타임스 공동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마음은 읽지만 투표할 때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또 여론조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신뢰할 만한 방송과 신문은 이번 선거가 승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초접전이고 마지막 메시지는 두 후보 사이에 정반대라고 보도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제 약세 언더덕이라는 말을 거두고 낙관을 말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총, 잠, 많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두운 이미지의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지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그를 따를 준비가 4년 전보다 더 잘 돼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지난 9년 동안 우파를 장악했으며 미국인의 약 반이 지금도 그를 강하게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세계가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음악은 물론 마이클 잭슨이나 프랭크 시나트라를 스타로 만들고 위아더 월드 같은 음악 역사를 탄생시킨 퀸시 존스가 91세로 사망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인텔을 다우지수에서 내리고 블루칩 주식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테크업계의 새로운 세계 질서 개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는 몰드바에서 친유럽 대통령이 친 러시아 도전자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가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이 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랍박스에 넣으셨던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셨던 조기 투표를 하셨는데 초접전지인 펜실베니아 지금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원래도 중요했지만 여기서 라티노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3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시 방송국 유니비전과 정확도가 높다고 정평있는 유가브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에는 한 코미디언이 트럼프 뉴욕 유세에서 포에르토리코 쓰레기선 발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등록된 라티노 유권자 사이에서 64%가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고 30%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라티노 응답자의 69%가 그 조크는 유머러스하다기보다는 인종차별적이라고 답했습니다. 17%는 조크여도 의도된 조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게 포에르토리칸 사이에서는 71%가 조크였어도 트럼프 캠페인의 근본적인 인종차별을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후보가 라티노를 대단히 또는 부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내지는 무례하다. 라티노의 19%만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트럼프 후보가 대단히 존중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선 발언이 본인들의 트럼프 지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라티노 인구가 약 110만 명입니다. 유권자는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유권자 740만 명,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1% 차이로 이겼습니다. 8만 표 차이입니다. 포에르토리칸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4%고 라틴계 유권자는 8%입니다. 19개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이곳에서 과연 지금 유니비전이 스페인이시 방송국이니까요. 또 유가부는 영국에 굉장히 존중받는 미국에서는 cbs와 같이 하고 영국에서는 더 타임즈라든가 이코노미스트와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런데 이게 오차 범위가 좀 크긴 합니다. 5%인데 왜냐하면 전국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역 여론조사는 표본이 조금 작습니다. 한 800명, 1000명 아래가 되는데 이번에는 등록된 라틴노 유권자 4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5%지만 헤리스와 트럼프 사이에 그 격차가 34%가 낮고 트럼프 우거에게 투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한다 하는 라틴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면 펜실베니아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더 힐 같은 경우는 항상 다른 매체 것 보도하고 본인들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를 하는데 더 힐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후보 쪽에 가깝습니다. 더 힐이 에머슨 칼리지와 같이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1%포인트 앞선다. 역시 더 힐이 디시즌 데스크 헤드코러와 같이 여론조사한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헤리스 후보보다 0.5% 앞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는 정말 많은 그리고 모든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 신경을 쓰고 보고 저 사람 여론조사 결과는 맞아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이오아주의 여론조사였는데 제이 앤 셀처 시간 여기서 아이오아가 루비 색깔의 지금 레드 스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헤리스 후보가 3%포인트 앞서갔다. 이건 뭐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여론조사가 이번에는 틀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cni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동안 결코 헤리스 후보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죠. 어제 발표된 거 보면 헤리스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는 이 같은 게 나왔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역시 그 유가부와 어디죠 더 타임스 영국의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도 역시 10월 25일부터 31일 사이니까 포에르토리코 쓰레기선 발언이 10월 27일입니다. 그게 반영된 거죠. 이건 이제 라틴어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헤리스 후보가 블루워를 다 이기고 있고 거기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차범위도 좀 큽니다. 지금까지 것보다. 플러스 네바다에서도 1%포인트 앞선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위스컨신에서 4%포인트 미시건에서 3%포인트 펜세베니아에서 3%포인트 네바다에서 1%포인트 헤리스 후보가 앞선다. 트럼프 후보는 전형적인 썬벨트에서 네바다 빼고 애리조나에서 1%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 1%포인트 조지아에서 2%포인트 앞선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헤리스 후보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많은 것은 아직까지 오차범위이지만 10월달에 10월초를 조금 지나고 트럼프 후보가 아주 맹렬하게 올라갔었죠. 그것이 조금 멈춰지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거를 직접 선거를 앞두고 며칠 사이에는 헤리스 후보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나 모릅니다. 누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론을 조사를 하는 게 여론조사기구지 여론과 투표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미국의 많은 신문을 보면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헤리스 후보도 거기 가고 하는데 필라델피아 인퀘이어를 그 커버 스토리가 필라델피아 인퀘이어를 데일리 뉴스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오늘 가장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포로피니쉬. 포로피니쉬라는 그 영어의 표현이 포로피니쉬라는 게 너무 초접전, 아주 대접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무슨 뭐가 있죠. 육상이라든가 아니면 경마도 그렇겠네요. 볼 때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그 판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냥 말이 그냥 코들이 막 부딪히면서 이런 정도의 포로피니쉬다 하는 게 필라델피아 인퀘이어를 그 데일리 뉴스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 보면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 막판에 더욱 치열해졌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투션은 스타크 초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대조적인 후보 사이에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대조적인데 아주 분명한 극명한 선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스타크 초이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단어는 역시 워싱턴포스트도 쓰고 있습니다. 스타크 초이스라고.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해리스 후보는 처음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더욱더 화합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트럼프 후보는 분노를 두 배 세 배로 더 이제 누르고 있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스톤 글로브는 후보들은 도대체 공통점이 없다. 이슈에서도 해결점에서도 태도에서도 공통점이 없다. 일면이 이제 그런 보도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결국은 그래서 투표율이야. 문제는 투표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의 또 어두운 스피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요 78살이고 지난 주말에 어두웠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냐면 내가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농담이죠 당연히. 이제 어떤 방탄유리 같은 거 4인치 두께의 방탄유리 이래서 내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거야. 요즘 이제 여러분들 화면 보면 흐릿해 보이는 게 다 방탄유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써도 후보가 자세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나를 지금 뚫으려면 저기 앞에 있는 저기 앞에 있는 가짜 기자들을 먼저 뚫어야 되잖아. 그들이 총 맞는 거 I don't mind 상관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은 트럼프 후보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본인에게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아마 두 사람 말도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뭐 최근에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미치 맥코넬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것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하는데도 그렇게 정치적인 내구력이 있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내구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 후보는 요즘 막 4군데 5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을 못 잔다 뒤척이고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우선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트럼프 후보의 좀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얘기도 잠자다가 땀을 흘리고 뒤척이고 아니 잠조차도 안 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무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라는 게 you know what 하면서 나는 알다시피 60일 62일인가 쭉 이렇게 쉬지 않고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격주로 아니 격일로 하루 이벤트 있으면 쉬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약 2분 기자회견을 하면 하루를 쉰답니다. 그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출마를 하고 있는 때에 오늘 이게 백는데 모든 일은朝일 전역 eight에 네.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2분 기자회견하고 하루 쉰다고요? 그런데 그럴 리가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트럼프 후보처럼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어제도 미시건에서 선거 유세를 했고요. 오늘은 아마 펜실베니아주의 좋은 이슈를 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띄우면서 선거 유세를 하겠죠.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오늘은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이쪽 동남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 피츠버그 인근도 가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전혀 다른 유권자들이죠. 도시 인근 예를 들어서 수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직업의 종류 같은 것도 전혀 반대인 이런 두 곳을 가게 되고 해리스 후보는 어제도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더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리고 더는 언더덕이라고 내가 약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가서 투표만 하면 이긴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전환점을 맞았다. 우리 편이다. 그걸 느끼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중간에 미시건주니까 당연히 이제 아랍계들의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 관련해서 해클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점점 더 느긋해져서 괜찮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중간에 해리스 후보의 말을 맡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다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 여유는 갖게 된 게 해리스 후보.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들의 의견을 말하게 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미시건으로 가기 전에 비행기가 좀 연착됐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공화당 멤버들이나 공화당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 배정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 해서 트럼프 후보가 또 짧게 mbc의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저는 이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가 그저 한국에서도 가끔 유튜브 보면 있길래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 로열티를 주고 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후보는 레이디가가 오프라 윈프리와 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 피츠버그 알렌타운 이런 데 가고요.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건의 그랜드래피즈 이런 데를 갑니다. 하나 눈여겨볼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반적인 앞서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쭉 오늘의 미국에서 같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오늘은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하나 538은 뭐라고 하나 폴리마켓은 어떻게 변했지 주말 사이에 이런 것들 이제 전해드리면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말씀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할까요? 왜냐하면 아니요. 나중에 하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에 나온 아이오아주의 아이오아 두모인과 이제 여론조사 기구가 같이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네요. 앤셀처라는 분 이분을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골드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포인트나 거기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유 자체는 여성들이 많이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NPR 방송도 출근할 때 들어보니까 여성들이 지난번에 왜 줄리아 로보츠가 나레이션하는 것 들려드렸었죠. 남편은 트럼프를 찍길 원하는데 남편에게 말 안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부스에서 일어난 일은 해리스에게 찍고 남편한테는 네 제대로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미국의 시골이나 보금주의 보수적인 그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 들으면 여성들은 내가 나의 딸들 때문에 해리스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 분들은 딸 생각 안 하나요? 낙태라든가 아니면 후보에 여러 가지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여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그렇게 해리스 후보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많고 그것은 이제서야 파이널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머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기는 상당히 50대 50으로 그냥 두고 봐야지 되는 거죠. 여론은 막상막하다라고 봐야지 되고 지금 유권자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나 지금 조지아 주나 뭐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냐면 조기 투표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7만 6천만 명 이상이네요. 7만 6천만 명 이상이 이미 그 조기 투표를 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딱 이 상황의 여론 판세에서 두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썬벨트요. 뭐 유가부의 여론조사 결과 네바다는 해리스가 약간 앞서간다고 나왔지만 그냥 트럼프 표로 하고 썬벨트를 다 트럼프 후보가 차지해요.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렇게 다 썬벨트를 차지해도 7개 경합주 가운데서 4군데 경합주를 차지해도 트럼프 후보는 나머지의 결과는 2020년과 똑같다고 할 때 블루월에서 한 군데를 이겨야지만 됩니다. 표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블루월에서 한 군데를 이겨야지 되는데 지금 대체적인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빼고 보더라도 미시건과 위스컨시는 헬스 후보가 앞서가는 게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트럼프 후보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요. 미시건과 위스컨신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고 펜실베니아 한 주만 이기면 됩니다. 물론 선거인단표 한 표가 모자라지만 이건 네브라스카에 이제 하나 선거인단표가 확보가 된 게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그러면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에서 저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군데에서 이기면 되고 아니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서 다 지면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둘 다 이기면 또 되고 여러 가지. 애리조나가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막 사흘 내리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후보에게 머스트 윈입니다. 반드시 이겨야지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당연히 2016년 2020년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거기 정말 백인들 많이 사는 그런 곳이죠. 무당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머스트 윈인데 저렇게 자주 가는 것을 보면 머스트 윈이 확실하게 내가 이겼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주말에 버지니아도 가고 전에 캘리포니아도 오고 뉴욕에도 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무슨 상하 의원 후보를 지원한다든가 그러나 지금은 막판이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간다는 것 어제도 펜실베니아나 이런 데를 제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간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되고 해리스 후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가서 대리로 보험을 들어두는 식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펜실베니아주가 조금 일찍 개표가 된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지난번에는 펜실베니아주가 거의 한 투표하고 나서 나흘 뒤엔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많이 보강됐다거나 하는데 조지아주는 조금 일찍 개표를 하죠. 개표를 하고 이제 개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미 3시 정도가 되면 투표가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출구조사를 하는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출구조사와 달리 미국에서는 출구조사를 하지만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가 이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다른 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다만 무슨 어느 것을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뭐 경제다 이민이다 낙태다 이런 성향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아 이 정도면 누구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경부터 이제 출구조사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도 당연히 내일 개표 특별 방송하고 저도 개표 특별 방송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머스트 윈인데 여기다가 대고 만약에 아침에 발표가 된 그런 유가부와 더 타임즈 영국신문 더 타임즈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네바다조차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트럼프 후보는 문제가 아주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 전날 이런 방송 많이 해봤지만 이런 방송이 전혀 무색하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가장 최종적인 유가부와 더 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헤리스가 블루 월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또 네바다까지 이긴다면 그래도 그다지 큰 차이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276 선거인단 270표잖아요. 276대 트럼프 후보는 262 8표가 모자라게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전에 바이든과 힐러리 크린튼은 각각 힐러리 크린튼 때는 트럼프가 306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이겨서 306표를 아무튼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 근소한 차이인데 이거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내일 다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혹시 방송하다가 잘못 말씀드렸거나 미흡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 이번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거인단이 538표니까 538표는 연방상원의원 435명 하원의원 연방상원의원 100명 워싱턴 dc 3명 해서 538 선거인단인데 이건 이제 각 당에서 다 주에서 알아서 뽑고요 미리. 그런데 이게 만약에 269대 269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대통령은 하원에서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잘못 말씀드렸거나 미흡하게 말씀드린 게 현재의 상하원 의원이 아니라 이번에 선출되면 그 상하원에 의해서 현재라면 당연히 지금 하원이 주별로 보면 공화당이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26명 대표를 뽑을 때 그렇게 뽑을 거고 민주당이 22 그리고 공화와 민주화 같은 게 2개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팀월드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거를 한 차기 같이 일을 해야지 되니까 당연히 차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그 판세에 뭐 어떠한 그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트럼프 후보를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내일부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 번 짚고 가야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미국의 우파를 장악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도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약간은 이제 저는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려고는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도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꼭 집어서 이것이다. 그 이유를 딱 그 답으로 확신 있게 내놓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분명히 트럼프 후보에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미국의 거의 반 정도 유권자의 거의 반. 이번에도 뭐 한 7500만 명 정도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뭐 제도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 공화당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포겟이 타겠습니다. 정치 경제학자들은 또 물질적인 조건들 그것도 포겟이 타겠습니다. 다만 정치 사회학자들이 엘리트라고 이제 구분되는 그룹. 아무래도 교육을 좀 받은 그룹이겠죠. 그리고 또 엘리트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대중 사이의 문화적인 격차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는요 요즘에 미국의 유권자는 이전보다 무슨 소득이라든가 인종에 따라서 덜 구분된답니다. 인종에 따라서 덜 구분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백인 우월 이런 비슷한 쪽으로 가는데도 라틴계 흑인계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하니까 그 눈에 띄는 새로운 그 선 같은 게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교육이라는 게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을 테고 교육에 취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어쨌든 교육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공직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요 많은 백인들 아니면 백인이 아니더라도 노동계층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룹들 아무래도 교육을 조금 덜 받은 그런 그룹들은 트럼프 후보가 나하고 말을 똑같이 하네. 나처럼 말하는 게 똑같잖아. 저런 민주당에 배웠다는 엘리트들의 위선 떠는 게 없잖아. 이걸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대화를 하는 것 같대요. 본인들을 인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는 것 같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트럼프 후보가 미래에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장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령 사람들이 에이 설령 뭐 트럼프가 나를 부자에 만들어주겠어. 지난번에도 나는 부자 안 만들어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말이라도 어디야. 내 눈을 보고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이 나랑 똑같잖아. 여기에 굉장히 공감대를 느낀답니다. 심지어 몇 주일 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홍수로 그냥 막 뭐가 무너지고 허리케인 밀턴 때문에 그랬던 때 헐린과 같이 거기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딱 방문을 해서 한 얘기가 파괴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전보다 훨씬 크게 훨씬 뷰티풀하게 제가 다 지어내겠습니다. 100% 이상 약속을 하겠습니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지역은 절대로 재건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홍수가 다 쓸어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대중심리학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트럼프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내가 잊혀진 사람이 아니네 그런 느낌을 갖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메이비 한국에서는 만약에 이제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후보가 가서 앞치마 입고 일하면 또 저래. 좀 제발 그 선거 때마다 시장통 다니면서 오뎅 먹고 호호 불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그랬던 후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도널드에서. 그것도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서브한 것도 아니죠. 다 신원 조회를 거친 본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맥도널드 스토어를 문을 오후 4시까지 닫아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줬죠. 못 사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야 저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는 억만장자인데 저렇게 앞치마를 입고 뭐 프렌치프라이즈를 튀겨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트럭에 타는 것도 일부에서는 야 저거 위선이네 하지만 어머 트럼프가 쓰레기 트럭에 타서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그분들께는 다가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그 공화당은 점점점점 더 과거에 그 민주당이 차지했었던 그 부분을 트럼프의 공화당은 다가가는 거죠. 예를 들어 노동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좌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해요 하는 좌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제 대학 학위가 없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민주당은 당신들을 깔봐 당신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들과 말도 하지 않잖아. 쓰고 있는 언어도 다르잖아.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잘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에 많은 것을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했어도 무슨 노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측의 연사였던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 섬을 쓰레기 섬이라고 가비지 섬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지라고 했던 저는 이것을 굉장히 지금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봐. 힐러리 크링튼이 캐탄할 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은 지금 당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별로 표에는 큰 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트럼프 후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했거나 안 했거나 지지하니까 이건 오히려 푸에르토리칸계를 포함한 많은 라틴 개표의 역량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하여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도 막 엘리트적인 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발을 못 비치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예를 들어 노동계층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 사람보다 더 나가지 어떤 때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트럼프 후보가 너무너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다. 트럼프 후보가 이거 손해를 봐서 여러 가지 저 위선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문화적으로. 트럼프 유권자들은 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지금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 하는 이 순간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미국의 경제를 부러워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의 가족들도. 그런데 그 지지하는 지지층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또 민주당이 트럼프 시절에 우리가 경제가 너무 좋았는데 다 망가뜨렸어. 이것도 팬데믹 이전에 였죠. 팬데믹 이전에는 취임하자마자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가 해놨었던 건 열매 거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인식의 정치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해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있을 때 너무 좋았고 바이든 한인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일일이 따져서 물어보진 않지만 바이든이 경제를 다 망쳐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뉴스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포함해서 많은 세계의 미국 다른 나라 가릴 것 없이 경제 전문가들이 왜 바이든이 경제에 대해서 잘해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고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더 좋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식이라니까요. 그것도 인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그런 인식을 잘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건 있죠. 또 트럼프 후보가 어쨌든 대통령이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뒤에 트럼프 후보가 뭔가를 그 정책에서 해놓은 일에 후유증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해서 트럼프주의라는 것은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저런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내가 투표를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들과 강도와 똑같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때서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내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해 준다는데 아주 그렇게 강렬하게 그냥 본인의 그 경험적으로 본인의 인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백악관으로 데려다 놓을 만큼 그 힘이 강력할 수도 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께서 상원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예상 수치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요. 하원은 민주당이 좀 가져갈 확률이 높다. 높다인데 이건 뭐 그다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요. 반면에 상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가져갈 확률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엄청 높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광고에도 나오던데 우선 대통령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약간의 상하원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아침 어제와 또 달라졌네요. 카멜라 헤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50%대 50%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폴리마켓을 보면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한데요. 트럼프 후보 56% 카멜라 헤리스 후보 44% 이렇게 보고 이 폴리마켓도 역시 위스컨싱과 미시건은 이제는 카멜라 헤리스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보고요.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한번 봐야지 되겠네요.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가 워낙에 이제 트럼프 쪽에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도 이제는 위스컨싱과 미시건은 헤리스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고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287표 312표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헤리스 후보 251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데가 어디가 있나요? 또 다른 데는 그다지 이제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수치 자세히 말씀드려도 큰 소용은 안 될 것 같고요. 상원의 경우는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이 상원될 가능성을 100번 돌려보면 71번, 71번, 민주당이 29번으로 봅니다. 하원의 경우는 100번 돌려보면 민주당이 56번, 공화당이 44번, 이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45지구죠. 연방 하원 45지구가 미셸 스틸 후보가 아니라 현직 의원과 드렉트 트랜 이 도전자가 하면은 지금 미셸 스틸 현직 의원이 100번 해보면 57번 이기고 그리고 이 드렉트 트랜 후보가 100번 해보면 43번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한인 후보가 있는 연방 상원을 보면은 연방 상원의 뉴저지주를 보면은요. 99%로 나와요. 앤디 김 현재의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될 가능성 99% 자 답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무엇을 하려고 했죠? 여기서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지수로 올라갔습니다. 인텔이 내려오고 30개 종목이잖아요. 물론 다우지수가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다지만 엔비디아가 블루칩 주식으로 인텔을 대치했다는 것은 세계 테크업계의 새로운 질서 개편입니다. 1조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몇 안 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현재의 기술 부분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텔이 25년 동안 다우지수에 들어 있었고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쭉 나오면서 현재의 이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것을 인텔이 충분히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드라마틱한 운의 역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텔 자리를 엔비디아가 빼앗은 것을. 인텔이 1999년도에 다우지수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월스트리트저널이 구식 경제에 든든한 기업을 대체하는 신식 경제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오늘 똑같이 엔비디아가 역시 인텔이 구식이 돼버린 거죠. 이 테크업계에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다우지수의 그 멤버들이 결국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영향력에 있어서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은 투자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빨리 현실에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힐이 보도한 한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내일 선거에서 지면 그리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시건에서 펜실베니아에서 투표가를 누군가가 가짜로 그거 다 가짜 뉴스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러시아 쪽에서 심어놓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 결과에 불복한다면 그를 따를 준비가 4년 전보다 더 잘 돼 있다. 더 힐의 보도입니다. 4년 동안 트럼프 후보가 선거 시스템 조작됐다. 확고한 주장을 펼친 게 널리 퍼졌고 그리고 내가 진다면 유일하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랬던 과거에 그랬던 트럼프 후보를 그렇게 비난하던 정치인들이 쫓겨났거나 은퇴했거나 은퇴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비판가 지금은 무릎을 꿇었지만 미치 맥커넬도 연말에 리더십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상원의원이요. 전국에 또 트럼프 후보의 측근들이 쫙 깔렸어요. 주와 로컬의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투표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인증하는 역할도 4년 전보다 트럼프 후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를 숭배하는 그 힘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내가 이결을 반복해왔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승자야 이렇게 선언이 되면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이 있죠. 당파적인 뉴스 매체의 힘은 어떻습니까? 트위러, 박스 그런 것들. 4년 전에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 이거 부정선거였어. 내가 도난당했어. 이런 주장을 했었을 때 워싱턴의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라앉히기에 실패를 했고 실패를 넘어서 트럼프를 떠받들기를 또 그 이후에 4년 동안 한 결과 지금은 이런 결과입니다. 7월 말과 8월 초에 AP와 노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은 주하고 로컬 정부 관계자가 내린 해리스가 이겼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결론보다는 트럼프가 아니야 이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더 신뢰한다는 얘기죠. 공화당원의 약 3분의 2는 트럼프 캠프가 내놓는 그 선거 결과를 공식적인 결과보다 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10명 가운데 9명이 인증된 그 주 정부에서 인증된 선거 결과를 신뢰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이 1월 달에 발표한 조사에서도 공화당은 지금 3분의 1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당선됐다고 믿습니다. 이거요. 2021년 그 당시에는 39%였거든요. 39%에 비해서 오히려 바이든이 진짜 대통령의 31%로 더 나빠진 거죠. 상황이. 퓨 리서치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57% 트럼프 지지자 57%만이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는 30%만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투표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투표 많이 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진다면 진다면 작은 차이로 진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뭐 상원 하원에서 전부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다 은퇴하거나 그래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더 힐의 보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못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퀸시 존스 몰도바의 대통령 재선 얘기를 못 전해드리고 끝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